안녕하십니까 더 포레스트 카라반의 길스입니다 저희 빨리마켓에서 더 포레스트 카라반 생산업체를 인수합병을 하고 나서요 3주가 지났고 지금 10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이 중에 오늘 5대는 간절고 캠핑장에 설치하러 갈 거고요 저기 뒤에 있는 5대는 다음 주에 경기도에 있는 캠핑장으로 출발을 할 겁니다 인수합병 후에 처음으로 완성돼서 출고하는 날이라서 조금 감개무량합니다 제가 실내 한번 보여드리면서 설명 이어가도록 할게요 고객님께서 문의를 많이 주십니다 나는 50대, 100대, 150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출고일자를 어떻게 맞춰줄 수 있냐 그거는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저희들이 다음 달에는 24대 정도를 생산할 예정인데요 만약에 주문이 많이 밀려가 있는 상태에서 저희하고 계약을 한다고 하면 일단 계약받은 것부터 먼저 빼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때그때 상황은 다르지만 저희 공장 목표는 한 달에 한 20대에서 30대 정도 이렇게 카라반을 생산을 할 수 있다는 거 이거 감안해서 조금 기다리시더라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얘네들이 오늘 간절고 새 갈 녀석들입니다 좋은 기운을 가지고 소비자한테는 좋은 추억을 만들어줄 거고요 캠핑장 운영하시는 사장님들한테는 수익을 안겨줄 아주 효자 같은 녀석이죠 저희들이 한 땀 한 땀 정말 열심히 만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실루콘도 쏘고요 조립도 제가 했습니다 자 외관은 이렇습니다 총 외관의 길이는 여기 앞에 있는 커플러 여기까지 보시면 한 8m 정도 보시면 되고 실내는 7m 짜리입니다 요거보다 조금 더 작은 모델도 있고 올풀이 있는 스파 모델도 있지만 캠핑장에 주로 제일 많이 나간 애들이 이 녀석들입니다 이 녀석들 왜? 사람이 많이 잘 수 있어요 안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지금 출고를 앞두고 있어 가지고 전기를 저희가 연결을 안 했는데 전체적인 느낌만 이렇게 쭉 보시면 될 거 같아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입구 올라서면 이렇게 집에 있는 장판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고요 여기가 침실 공간입니다 침실 공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얘는 퀸 사이즈의 침실 공간입니다 그래서 두 명이서 생활 하시기에는 전혀 불편함은 없으실 거고요 여기에도 보면 집에서 보는 그런 가구들이 다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 주무실 때 분위기 잡아주면 무드등이 되어 있고요 이 부분이 넓은 와이드 창입니다 보통 카라반 캠핑장을 하시는 분들 뷰가 좋아요 산세가 좋거나 계곡이 있거나 바다가 있고 이러는데 침대에서도 그런 뷰를 볼 수 있게끔 넓은 와이드 창을 저희가 설치를 해 줬어요 얘는 약간 곡선으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침대에서 이렇게 딱 누워 계시면 밤하늘에 별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이 창으로 조금 부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개방감을 좀 더 극대화 시키기 위해서 작은 창을 마련해 두었고요 TV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얘는 브라켓에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침대에서도 볼 수 있고 이쪽에서 담소 나누실 때 쇼파 공간에서도 TV 시청을 할 수 있게끔 자유자재로 움직이는 녀석입니다 입구 들어와서 여기 보시면 신발짝 신발장입니다 이렇게 보통 신발짝 쓸 일은 캠핑장 하시면 크게 없어요 왜냐 앞에 데크가 있기 때문에 데크에 신발을 벗고 자유롭게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굳이 여기는 잘 쓰지는 않더라고요 침대 옆에 공간은 이렇게 화장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하고 하루 멋지게 놀았는데 그 다음날 눈곱 끼어 있으면 안 되겠죠 외모를 단장하게 하시라고 화장대 이렇게 놔뒀고 여기는 옷장입니다 옷장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어요 이렇게 넓은 옷장이 마련되어 있어요 선택에 따라서 내가 캠핑장 운영하는데 고기 많이 구워 먹지 않습니까? 그래서 스타일러를 한 개 넣고 싶다 라고 하시면 이 공간에 스타일러를 넣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참고하시면 되고 여기가 쇼파 공간입니다 밖에서 바베큐하고 이런 걸 먹고 나서 안에서 아쉬워서 조금 더 먹어야 되겠다 라고 하시면 여기서 에어컨 시원하게 틀어놓고 마음껏 즐기시면 되고요 여기에 사람이 많이 앉아서 생활하다 보니까 여기에도 넓은 와이드 창을 제가 마련해 뒀습니다 당연히 창에는 블라인드, 방충망 기본적으로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모든 창에 방충망, 블라인드는 다 설치가 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쇼파 공간 맞은편에 주방 공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그냥 바퀴 달린 집이구나 카라반처럼 생겼지만 안에는 집처럼 되어 있구나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배관팀, 조립팀, 전기팀 인테리어 하듯이 그런 팀들이 나눠져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다 집에 있는 가구처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쁘죠 한번 열어 볼게요 여기는 상부 수납판 쇼법쇼바가 있기 때문에 내리면 그냥 부드럽게 이렇게 닫힙니다 인덕션 2구짜리 마련대가 있고요 후드도 설치가 되어 있고 싱크대, 싱크볼 설치가 되어 있고요 하부 수납함도 집에 있는 그냥 싱크대 하부 수납함 느낌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냉장고, 냉동냉장 분리대는 냉장고 설치해 뒀고요 얘도 메탈 재질로 해서 굉장히 좀 포인트 있고 예쁩니다 자 이쪽 공간은 지금 매트리스를 이제 깔아야 되는데 2층 침실 공간입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캠핑장에서 이 모델이 왜 많이 나가냐면 캠핑장 오시는 분들은 2명이서 오시는 분도 있겠지만 가족 단위로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런 변한 침대에서도 사람이 잘 수 있지만 조금 좁습니다 그래서 일가족이 한 4명 기준으로 봤을 때 아이들은 2층 침실 공간을 너무 좋아하니까 여기에서 1명, 1명 자고 부모님들은 여기에서 2명 이렇게 하면 4명은 충분히 편안하게 즐길 수 있기 때문에 이 모델이 제일 많이 나가는 거예요 사실 이런 2층 침대 같은 경우에는 좀 답답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2층 침실 2층에도 창문을 한 개 달아줬고요 당연히 방충망 블라인드 다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층에도 방충망 블라인드 다 설치를 해 놨습니다 괜찮죠? 캠핑장 가게 되면은 보통 이제 이 공간이 220V 콘센트하고 다 있죠? 여기에 밥솥이나 전자레인지 라든지 이런 걸 두고 장사를 시작을 할 것 같습니다 화장실 공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박형 카라반은 로드형 카라반하고 다르게 화장실이 압도적이죠? 저희들은 화장실 진짜 넓게 뺍니다 화장실입니다 이렇게 돼가 있어요 전기를 안 꼽아서 조금 아쉽긴 한데 전체적인 느낌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집에 쓰는 양변기 설치가 되어 있고요 세면대도 집에서 보는 거죠 거울 설치가 되어 있고 샤워기, 상부수납, 밤수거 넣어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환기할 수 있는 환기팬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화장실도 꽉 맡겨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창이 이렇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넓은 화장실이 마련되어 있어요 딱 보시면 아시겠지만 진짜 집을 그냥 바퀴 위에다가 그대로 옮겨 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박형 카라반 만드는 회사는 많지만 저희들은 10년 노하우를 가진 회사와 인수합병을 했기 때문에 그 기술력은 아마 좀 차별화가 되어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창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은 다 이중창입니다 이중창이고요 이렇게 돼가 있어요 한 겹, 두 겹 있죠 얘가 한 겹 창분보다는 한 두 배 정도는 가격이 비싼데 저희 더 포레스트 카라반 같은 경우에는 모든 창이 이중창입니다 작은 창도 한번 보여 드릴게요 작은 창도 보면은 이렇게 이중이죠 한 겹, 두 겹 그래서 모든 창이 다 이중창으로 되어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 우리가 이걸 신경을 많이 쓰느냐 사실 결국은 카라반은 단열입니다 저희가 단열에 진짜 신경을 많이 쓰거든요 창문은 모든 창은 이중창으로 했고 바닥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일반 전기필름 이런 거 쓰지는 않습니다 무전자파, 건식, 온돌 시스템을 쓰기 때문에 여기에 열선하고 돌가루들이 쫙 깔려 있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내구성 정말 좋고요 온도 올라오는 것도 금방 올라옵니다 그래서 겨울에 캠핑을 하시다가 추워 해가지고 하시면 들어와 가지고 여기에 스위치 한 번만 누르면 금방 따뜻해지고요 그리고 저희 카라반만의 단열 장점이 있습니다 저희들은 결로가 거의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면하고 안쪽 내부에 이렇게 한 이만큼의 공기층이 형성이 돼요 저희들이 여기에 우레탄 폼도 쏘고 방수천도 씌우고 테크론으로 해서 마무리까지 다 하지만 FRP하고 마감해 놓은 그 사이에 한 이 정도의 공기층이 생기고요 천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정도 공기층이 형성이 되어 있어요 뒤쪽 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차가운 공기와 뜨거운 공기가 만났을 때 그냥 바로 만나버리면 결로 현상 해가지고 물 생기고 하는 현상이 생기지 않습니까 하지만 저희들은 결로 현상이 없고 이중 공기층이 또 있기 때문에 단열은 전혀 걱정하셔도 된다라고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쪽 양쪽 측면은 GRP 판넬 우레탄 폼 200mm를 50mm 압축한 게 딱 들어가 있고요 하부 같은 경우에도 우레탄 폼으로 해서 다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 어떤 정박형 카라반 만드는 업체 보면 그냥 여기에다가 방수나무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런 나무로 해가지고 대놓은 경우가 있는데 저희들은 그렇지는 않아요 하부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반 정박형 카라반 어떤 회사 보면 여기는 그냥 방수 하판 같은 걸로 해서 마감 되어 있는데 저희들은 좀 재질이 다르죠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단열은 전혀 걱정 안 하셔도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보통 농막 대신 쓰려고 하시는 분들 가설 건축물 신고 농막 규제가 많다 보니까 그런 분들도 문의가 많이 오시고 사무실에 직원들 휴게소로 해서 쓰고 싶은데 어떤 가금물 이런 거 지으려고 하니까 법이 너무 복잡더라 라고 하시는 분도 연락을 많이 주시는데요 그런 분들 같은 경우 용도에 맞게끔 안에 있는 가구를 한 두 개 빼 달라고 하면 그거를 저희가 빼드리고 제작도 가능합니다 가급적이면 큰 틀을 건들지 않고는 우리 고객님 니즈에 맞게끔 저희가 생산을 해 드리려고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빨리마켓에서 야심차게 오랜 결정 끝에 인수한 카라반 공장 더 포레스트에서 첫 번째 생산 작품이 이제 출고가 됩니다 카라반만 납품을 했다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나머지 알아서 하세요 이렇게 하진 않을 거고요 장사할 준비가 사장님들께서 다 되시면 저희가 가서 직접 촬영도 하고 홍보도 해드리고 가족처럼 지내볼까 합니다 카라반 관련해서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위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제가 직접 전화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보시느라 정말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하루는 분명히 어제보다 나은 하루가 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 ~~~~~ ~~~~~ 감사합니다.